아 좋습니다 아우 전화 없는 선배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어 좋아요 아 으 아 아 어 어 어 아 아 사라하십니까 홈 그라운드 베이스 골 2.k CG이 왈 숨어 spaces 준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控 해설 아우 빠른거 복지대단에 기부를 하는 양툼이 똑같이 게임비를 내고 아우 첫타자 황진 진짜 시그릇 시가 막힙니다 약간 좀 낮게 타블리 달려왔는데요 첫타자 잡았구요 오늘 티그린은 총 3명의 선출이 출전하였고 황그라블레이 골은 상당히 많은 선수들이 1번 타자 최현정 2번 최희혁 4번 김상희 2번 정인후 6번 정영후 5명이잖아요 예 얼마 되지도 않았고 아 좋습니다 2루수 우익수 아아 직사수성 안타 콜을 해줘야되는데 콜플레이가 안됐네요 아아 뒤로 뛰어가기 때문에 공이 잘 안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자 3번 타자 장홍석 선수 분류가 된데요 좀 쪄서 진짜 쳤습니다 맞았나요 어디에 아아 어 진짜 뛰었고 쳤습니다 아아 파울인데요 타이밍 좋았는데 2배초 아아 높았어요 아 아쉽네요 어 혹시나 무너지게 되면 아아 아아 기가 막히네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4번 타자는 장은성 선수네요 장은성 선수 저랑 통과입니다 그래도 Opportunity 소문에 ιά 나서 수 cual 인터뷰 兒 아니 태아 아아 nen 아 오 아오 어우EM 와! 변하고 기가 막히네요. 유혁수가 최혁 선수. 서드가 동일한 장일. 네. 됐어요? 아린이? 네. 저 아파요. 환불. 상관인가요? 네. 세연장 선수 소개신분. 제가 잘 모르는 선수라서. 그 팀이네요. 네. 성남구 출신이십니다. 저희 그. 하하하. 별. 사실 1, 2년 선배. 어! 쳤습니다. 초고. 마던. 센터. 위치. 위치. 잘못 잡았네요. 아. 연성. 삼수 김재현. 쇼. 전대웅. 최혁 선수가. 아. 생각외로. 아. 타격. 잠시 들어가서. 자. 아. 쳤습니다. 어. 좋아요. 오우. 행운의 한타를 치는 최혁. 아. 발빨라요. 2루까지 가나요? 자. 이제 중견수. 이제 공 잡았어요. 이제. 3루까지 가나요? 3루까지 가나요? 아. 최혁 선수가 이제 수준이 높은 데서 잘하는군요. 하하하하. 글쎄. 중간에 한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어. 졌습니다. 공 뒤로 빠지네요. 나무뼈으로 멋있게 2루 스킬을 살짝 쳤습니다. 넓게 떨어지는 변화 후에. 커트했네요. 아. 오늘 지금 티그리 선수는. 아. 쳤습니다. 서둑 서둑. 잡아서. 아. 살짝 미끄러졌는데. 1루는 송구. 아. 빠졌어요. 송구가 빠졌어요. 그 사이에 2루즈가 최혁. 호민. 예. 선치점은 홍배팀이 먼저 뽑네요. 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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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배팀에서 제일 멀리서 왔어요. 하하하하. 쳤습니다. 오우. 시켰을텐데. 나무뼈. 진짜. 오우. 위험했어요. 와. 위험했어요. 와. 잘못 잡았지만 잡아내잖아요. 아. 뒤로 빠졌어요. 1루 주자. 2루까지 여유있게. 자. 2루까지 제거합니다. 이전에. 저희가. 저희 홍배팀 뛰고 있는. 여러 리뷰 중에서. 가장. 수준이 낮다는. 아. 오네요. 이루와 보세요. 어. 쳤습니다. 안타. 3루 돌아와서. 2루전 3루. 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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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자주자. 김상희. 2루까지. 어. 오늘 안타. 기가 막힌 안타 나왔습니다. 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점프. 야구 진짜 잘하시는데. 번쩍다. 아. 땀이 나는거죠. 아. 좋은 뿌리에요. 와. 이런. 아. 좋습니다. 띠질 못하자 저렇게. 어쩔 수 없네. 그렇죠. 비가 막히게 썼어. 2루까지 표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역전. 좋습니다. 아. 오늘 포스로 참 고생이 많았죠. 어우 좋은 뿌리에요. 와. 이런 비추린데 상당히 잘 던. 아니 지금. 치는거는 둘째치고. 뛰지를 못하. 어우 아시. 잘 맞았으면 좀 뛰었을텐데. 네. 좋네요 대리. 잘 던지는거죠. 그러니까요. 어우 좋은 뿌리에요. 주문인거 같은데. 참아요. 알트서. 말씀드리는 순간 무관신 상진 남았습니다. 정현이 형이. 정현이 형이. 정현이 형이. 정현이 형이. 정현이 형이. 그랬는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 너무 너무. 의미시기 좋겠다. 그럼 쳐야죠. 지금 이미 날라가고. 말씀드리는 순간 티그리. 타볼타. 최은성 선수. 아 장은성 선수. 타볼타. 어 장은성 선수. 타볼타. 아 2라는 선수. 투숙력 투숙. 할 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정현이 형이. 정현이 형이. 오. 정벌인데. 잘 쳤네요. 잘 던졌고 잘 쳤네요. 이야. 이일환 선수. 지금 투수도 되게 잘하는데. 아 방금 저 선수는 무슨 선수인가요? 아 정벌이. 아 정벌이. 아 정벌이. 정벌이. 아 6번 타자. 강건식 선수. 선출이에요. 우와. 볼 좋네요. 기가 막기. 네. 자 진짜 뛰었고요. 아 정현우 선수. 아 에이. 왜 이렇게 늦었죠? 와. 오늘 컨디션이 굉장히. 어우. 볼 좋네요. 아. 다 빠졌어요. 자 여기에서 만약에. 오늘 저희가 구인님 게임이거든요. 아 살짝 빠졌어요. 정말 공 하나 빠졌네요. 아. 아직 고랄 중이에요. 이 선수가. 구파우스에서 뛰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경광판이 없어서. 오. . 오. 반지. 오. 바운데볼. 와. 삼진을 당하네요. 영부. 아. 볼 진짜 좋네요. 그. 방송 한 번 할 때마다. 이. 이. 예. 세골. 원스트라이크. 전부. 아잌. 생각을 했는데 역시. 아우! 지금 뭐였어요? 방금 뛰었으면 좋다고 이런 경우 9위가 좋다보니까 헐쏭히 선지 그 상징 나올 경우 무지 맞습니다 아 가운데 아 직구네요 직구로 하하하하 사구 가운데 역시 정영호 선지가 지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아 포커보 됐어요 아 Machine 기 Emin 피에 scrolling 여기는 와업 왔어 hast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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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리 웜 웜 웜 웜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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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우 빼 천천히 선수 저투만도 알았어요 네 저는 조금만 뛸려고 조현사입니다 아 조현사 선수 조현사 선수가 상자판에 같은 팀 조현사 선수가 상자판에 저 라임 상상으로 아 너무 잘한다 야 이 조형이 진짜 자 슬라이더 맞았고요 스트라이 라운드 다다운 상황에서 일로 아 일로 또 빠졌어요 오 어우 또 빠졌어요 예 공까지도 넘겠는데 기다려 힘들어서 뭐 아 아 진짜 빠졌는구나 이제 라이크빌더만 네 라이트 예 그렇죠 우리 유 GS 아 네 네 네 아주 멋있었습니다 오 오 오 오 오 야 이거 hein 오 야 이거 슬라이드 안하나요. 슬라이디 잘 쳤는데 저기 가는 길에 Videos에 가라고 얘기합니다. 조수 잡았어요. 좋아요 좋습니다. 수비가 좀 겹쳐서 점수를 내주긴 했지만 아 잘못 됐는 거에요. 아 맞습니다. 저도 빨리 대간 나이기 좋습니다. 자 이거 제가 정대웅 아우 스크라이프 이제 정구 오 좋습니다. 잘 맞았어요. 좌익수 아 쫓아간게 너무 늦었네요. 스타트가 스타트가 봉을 한참 뜬 다음에 쫓아갔습니다. 아 이게 뭔가요 이거 이거 중계 플레이더 이거 이거 외야수를 빌때 봉이 그 조현상 선수 쪽으로 감염성이다 아 아무튼 씹어야 돼요. 오 좋습니다. 자 유격수 최이혁 여유있게 잡고 일로로 길게 송구 아웃 자가 2루타를 치고 나가서 2번 타자가 최하 1루타를 쳐준다 인터벌이 기네요. 2루타를 치고 나가서 2번 타자가 최하 1루타를 쳐준다 2루타를 치고 나가서 2루타를 치고 나가서 2루타를 치고 나가서 2번 타자가 최하 1루타를 쳐준다 2루타를 치고 나가서 3개 덜 conscienza 너무 많은데 이기 touchscreen 본인 스타일이?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다. 아아악! 진짜요? 나고 가고 그랬으면 10분 전자로 돌아갔습니다. 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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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한국으로 갔을래? 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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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참 센스는 좋은데 몸이 안 떨어져. 아아악! 현재 아마 홍대 채널을 잘하는 거잖아요. 하하하하 이번 타자 최인형 아 지금 훨씬 안 좋은 건가요? 네 그래서 퓨 일을 다 시킬다. 나 못 먹는 게 상당히 안정 좋은데. 홍대에 취하면 사실 수비하는 입장에서는 오! 좋은 볼이에요. 대단고 할 거예요. 그러네요 저는. 저는 저런 볼 훨씬 하거든요. 바꿔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한 분만 더. 아 한 타석만 더. 한 분만 타자 지인형 전주자 뛰어넘고요. 쳤습니다. 자 승연수. 오! 승연수 붙였고. 아아악! 아아악! 약간 지금 피부리 선수들이 멀리서 운행하는 부분도 있고. 동기하고 있구나. 아 앉아서 뭐하고 있는 게 지나갔어. 내 사안타 치시는 분야 뭐. 아니 등기별로 하는 게 안타 치지. 하하하하하하 그럼 힘으로 칠라 해가지고 머리를. 마구니 같기도 하고. 마구니 같기도 하고. 아아악! 자 김상희 일루 파우스 라이 와우스. 제가 나무패드를 잡아서 아까 잠깐 김상윤수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왜 낫고인 잡아서 나무패 자신 있다고 그러세요? 아아악! 아까 심판 보면서. 그렇죠. 하루 보러 하니. 하루 보러 하루에 대상해 줘요. 아 그렇군요. 아 10킬요? 하나 틀렸어 손아보세요. 한개 부터 소아본. 1개 부터 소아본. 1개 부터 소아본. 1개만 있어요 소아본.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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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십니다. 나이스! 나이스! 차를, 차를 맞았죠? 저는 안 맞아본 데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3루, 아 3루 좀 놓쳤어요. 자, 이렇게 되면 3루 놓쳤어요. 2루 주자 3루까지. 2루 주자 3루까지. 오, 위험했어. 타이밍이 너무 잘생겼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2루, 아 3루 맞았네요. 다리 마지막에. 아, 1. 변하고, 진짜. 오, 타격감사. 자, 1루 주자 정영호 혼까지. 어, 곧 빠졌어요. 오, 야, 곧 빠졌습니다. 어, 곧 빠졌어요. 1루 주자 3루. 1루 주자 3루. 1루 주자 3루. 2루. 그래 이게 supports. 아, 곧 빠졌는데. 애tså 형 아, 뭐하나 모르겠어. 아, 좋아, 좋아, 좋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